오줌참으면서 하는 방탈출게임도 있네? 돈피, 오줌싸지마 뭔데 커스터마이즈인거에요? Oh yeah 이거지 어예에에에 야 게임이 근본이 어 기본이 제대로 되어있네 어 레드로 가자 역시 레드지 아니 오줌을 참으면서 변기를 찾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어 그 맥주는 마시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 오줌 싸러 가야겠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프레시 집이 어두워 아니 보통 집에서 프레시를 키고 다니나? 보통 불을 키지 않나? 스위치를 찾아가지구 불을 키는데 희한하게 후레시를 키네 자 우리집 어 깜짝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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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오줌 마려우면 동동거리면서 중심에 손이 가는건 전세계 공통인가 보네? 그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저기 뭐가 차오르는데? 어른데요? 이 집이 어디서 왔어? 안 돼! 안 돼! 아... 야 그만 쏴! 아이 얼마나... 야 그만해 그만! 그만 그만! 화장실... 어... 피가 아니라 피가 나오는 공포 게임이라니? 삐삐... 화장실 열쇠를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조금씩 싸서 말리라고? 아 왜 잠궈놨냐? 여기 뭐야? 뭔... 뭔 비번이 있어? 이게 아니라고? 여기... 우리 집인건 맞지? 어... 깜짝이야! 아이 놀라지마! 놀라지마! 긴장을 조금이라도 풀면 위험하다고? 어... 뭐야 이건? 화분에 걸음주는건 어때? 아이 집 뭔데 이거를... 환자로 막아놨어! 어 열리네? 어어어어어!!! 아니 심지어 이거 열리네? 저기... 쇠사들로 막아놓은 분 뭔데? 뭐하는 여기 푸조미야? 방광이 얼마나 약하길래 참을 때 마다 비명을 질러? 하하하하 너는 자신을 위해 기저귀를 차고 살아라 깜짝이야! 안돼 안돼 안돼! 딱 보니까 본인 집 아닌 것 같은데 딱 뛰어라 목소리가 너무 가까워 이 체인으로 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자주 그래? 그냥 싸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비범방을 뚫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야 뭐가... 아 그만해! 너무 자주 그런다 두 걸음 가고 아우 아우 두 걸음 가고 아우 나우 리모컨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지? Judy kay Gay 나중 mare ENTGLY hombre 농담가 보다 는 advertising 미역 요즘에... 포점에... 모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다가... 코인을 쓰면은... 아... 빨래를 돌릴 수가 있네? 갑자기 빨래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아... 이제 망치가 생겼네요 아니 망치를 빨래한 거야 지금? 뭔... 뭔 짓거리지? 그러면 이제 이거 뜯어낼 수 있나? 어... 판자 다 뜯어내고 이거는 어떻게 안되나? 이건 열쇠가 있어야 되나? 아 망치로... 또 판자 막아놓은 데가 아까 있었어 거기... 어 여기 여기 이거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막아놓은 걸 텐데 어... 바로 지하실로 가나? 보통 지하실이 최종... 그건데... 어... 차... 차고... 그렇게... 급하면 그냥 headquarters 여기 문 열고 여기다가 사면 안돼? 그냥 싸, 아무데나... 어휴 씨... 어휴 쌀 뻔 썰빵했다... 뭐야 이 계에... 하하하하하하 아 뭐임 이게 뭐하는거임? 야 여기 근데 여기 진짜 부럽다 차고야 이렇게 TV 보는 방 진짜 이쁘게 해놨네 그죠? 이런 이쁜 집이 있으면 뭐하냐 오줌참느라 그냥 뭐 뭐한거야 여기서? 너 뭐 마인크래프트야? 아 여기다 싸면 안되지 않나? 어 이놈이 로망있어서 비밀기지 만들어 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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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벤치가 있다. 아니 벤치가 아니라 쿼터. 요거있으면 이제 휘사슬을 뜯어낼 수 있을거 같은데? 그죠? 근데 물건들 다 절대 거기 안있을거같은 자리에 이런거 개요관네. ㅇㅇ 어이 목소리 너무 가깝고 귀에다 대고 소리치는거 같고 자 이제 요거 볼트 커터로다가 이거 잘라버리면 되지 않아? 아니 이럴거면 망치를 내는거잖아 모션 개열받네 이렇게 잘라야지 그냥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뜯어질거면 망치로 하지 그냥 어? 여기 열쇠? 이거 하나 있는거 개열받네 화장실 열쇠야 이거? 와아! 와아! 화장실이다 화장실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뭐 분명 아까전에 변기가 제대로 있었는데? 뭐라 쓴거임? 어? 36 36876? 아아 요걸로 저걸 해야되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근데? 판자야? 변기 모양 판자 세워놓고 툭 쓰러진건가? 진짜 별 가지가지 별 아잇 진짜 별 가지가지 그냥 열받는 짓거리는 다 하네 그냥 근데 제일 열받는거는 얘가 두걸음가서 어! 이러는게 제일 열받어 36876 야호! 어? 아하하하 별일이 다 생기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냥 쌓았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뭐야 이거? 네? 난 나우난나우 이러는거 계열받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전세계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다는데요? 전세계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다는데요? 저 포탈로 가야된데 나 오줌 마려는데? 그리도 가야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포탈에다가 오줌 싸자 하하 아니 어 저기 변기있다 근데 어 저기 변기있다 변기야 내가 간다 아 근데 홀로그램인가? 홀로그램이 아아 홀로그램이야 토일렛 프로그레스가 뭔데 왜 못 뛰는거 개웃기다 하하하하 지금 뛸수 없지 이해하지 오 여기 뭐가 있어요? 저거 뭐야? 변기야? 아니 그냥 여기다 싸면 되잖아 근데 여긴 진짜 싸도 어? 아무도 뭐라 안할거 같은데 꼭 변기에다가만 싸야되나? 어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이런 놈한테 전세계의 위기를 어떻게 막으라는건데 이 누런거 이거 뭐야 이거 워터탱크는 뭐에 쓰다쓰는거지? 아 지금 변기를 만드는거구나 그럼 이제 한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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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개는 우리 집에서 찾아야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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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임? 이게 뭐야 이거? 그냥 나가면돼? 어? 이건 뭘로 막아야되지? 해머? 어 곡괭이를 가져와야돼? 곡괭이는 어딨지? 아니 오줌 한번 사는거? 오줌 한번 살려고 앞으로 화장실 갈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겠다 얘를 생각하면서 아 곡괭이 여깄네 아 곡괭이 여깄네 깡 깡 깡 깡 깡 어우 됐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한 대 칠때마다 조금씩 나올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거 변기 커버인가? 어 변기 커버 쓰읍 아 아 이거 제일 필요없는 것만 잔뜩이야 그냥 곡괭이가 생겼으니까 아 아 아 하하하하 연기 뭐야 어 저거구나 싼거 아니지? 자 힘을 내 어우 어우 점프할때마다 뭔가 내가 움찔움찔한다 여기 뭐가 막혀있나? 언제 쏴? 그냥 아까 쌌던게 해피엔딩 아니었어 어 클레이? 아 설마 bin기 삐 빚어야 되나? 아 아 나 나 나 나 뜸 다시 하하하하 이쁘но 괜찮아 하하 하하 Hank 아 화장실도 있었네 아, 옛날 크래프팅 테이블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 토일렛을 만들었을때 벗기 한일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상쾌해! 요! 자, 돈 피! 어, 정말 태어나서 해본 게임 중에 제일 두려운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해! 오지 선마님이 만든거도 있어? 고맙습니다!